자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. 집에 돌아가서 이제 헬기 마지막으로 헬기로 장착합시다. 자 마지막으로 헬기로 장착합시다. 견적 안나게 잘 굴러고 있어요. 잘 오고있어? 착한 쓰레기에요. 착한 미니몬스터 그 다음에 착한 미니몬스터 품몬스터. 쭉 땡겼어요. 쭉 넘겨서 역시 땡겨야 재미있죠. 제맛이죠. 조심해야 견적 난다고 조심해야 견적 난다고. 잘 굴러가죠? 오케이 좋았어. 자 헬기 날리래. 형은 헬기 날릴래. 자 멋있게. 짠. 야 이거 범퍼 움직였다. 근데 여기 올라가면 안돼. 알지? 여기 씨뿌리는 곳이기 때문에 씨뿌리났을거야 형이. 오 좋아. 저기 헬기 진짜 잘못 쳐야 돼. 저기 미니차 하잖아. 오케이.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오늘의 하이라이트. 잘 알릴 수 있을건지 모르겠습니다. 자 스카이댄서라고도 하죠. 스카이댄서. 자 오늘은 요거 LED 밑에다가 멋있게 해놨으니깐요. 요거 한번 해봅시다. 다시 올렸다 내리고. 올리고. 오케이. 자 한번 날려볼게요. 자 조정기들 잠깐 맡아주세요. 아 조정기 아니라 요거. 오케이. 수고하시구요. 수고하시구요. 잘 됐어? 자 사이즈 한번 찍어주세요. 사이즈. 얼굴 안나와도 되니까요. 사이즈 찍어주세요. 사이즈.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. 사이즈. 어? 그래. 사이즈. 멋있게 날려 멋있게. 날릴게요 이제. 네. 손이 좀 얼어 손가락이. 손이 좀 얼어 손가락이. 손이 좀 얼어 손가락이. 오오. 아 따라오세요. 바테가 없나? 어 아니구나. 바테가 없는 줄 알았어. 바깥에 나오면은. 약간 희철처럼. 바람이 부니까. 잠깐. 네. 오오. 이거 보고. 오오. 잘 나온다. 어디까지 날아가 볼까요?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. 보이냐? 근데.